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어린이 교회에 들어가서 주일 1부 예배를 드릴 사람 그랬어요 오늘도 어린이 교회에 들어가서 주일 1부 예배를 드릴 사람 그랬어요 놀라운 반응을 보이더니 예배 드려도 되요? 예배 드려도 되요? 예배 드려도 되요? 이러고 애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신발을 막 신으면서 예배 드려도 되요? 주일 1부 예배를 드려도 되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물어보면 당연한 거지 이런 얼굴을 하고 있고 当たり前의顔을 드릴 사람 그랬어요 더 놀라운 것은 유치부 아이들까지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은 같이 예배 드릴 사람 오세요? 유치부 아이들은 여기에서 있으라고 하고 예배 드릴 사람 오세요라고 했었어요 유치부 아이들은 예배 드릴 사람 오세요 예배를 준비해서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갖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진서한테 감동받았어요 진서 창이 감동시켰어요 애들이 이렇게 돌보면서 예배 드릴 사람 그러니까 子供랑logify를 시원하고 예배 드려도 되요? 예배 드려도 되요? 예배 드려도 되요? 예배 드려도 되요? 그러니까 다미니는 또 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다미니君은 負けず嫌이란ですね 다미니한테도 감동받았어요 다미니 다미니君이 감동시켰어요 완전 아빠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새홍이들이 애들이 막 울었는데 감동하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의 단점은 끝까지 못 간다는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계속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갖고 가세요 성준이도 멍하고 있으면 안 된다 성건이도 오늘 어린이 예배 못 드렸으니까 이 예배를 오늘 주일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한 30초 될까 하는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은 하버드 대학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잠깐 영상 처음만 보여주실래요 화면을 보면 흰옷을 입은 3명의 팀이 있죠 흰옷팀 또 검은옷을 입고 있는 3명의 검은옷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팀마다 농구공을 하나씩 갖고 있죠 지금부터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하냐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자기들 편 끼리 패스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몇 번 주고받는지 그걸 세는 겁니다 흰옷팀이 몇 번 볼을 받을까요? 지금 막 비웃잖아요? 지금 막 비웃잖아요? 지금 약간鼻이 들어요 아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검은옷팀도 자기들끼리 볼을 주고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크로시아스 팀은 볼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이 여기 같다 저기 같다 섞이면 진짜 헷갈립니다 그래서 볼을 눈에 맞지 않으면 마귀라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패스하는 것을 따라가서 몇 번을 했는지 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 끝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패스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몇 번 패스했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틀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30초에 집중해야 돼요 30초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니까 시간 관계상 딱 한 번만 보여드립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서로 몇 번 공을 주고받는가 세는 거예요 시누시아스 팀이 몇 번 패스했는지 말씀해주세요 준비됐죠? 준비 되겠습니까?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준비 시작! 배정 mock-u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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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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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찌 또 주영 또 지금 경매장 같아요 정답은 16번입니다 좋다고 말씀해주고 있어 이게 뭐라고 근데 여러분 영상을 보고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또 있죠 혹시 지금 본 영상 중에서 검은 고릴라 보셨어요? 고릴라 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고릴라 본 사람 남들 테니까 들지 말고 나 고릴라 봤다 하는 분 이야 많으시네요 고릴라를 본 분도 계시고 안 본 분도 계시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고릴라가 보인 분은요 주의가 굉장히 산만하신 분입니다 고릴라를 못 보신 분은요 집중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영상 보면서 혹시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화면 밖으로 나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 화면 뒷배경이 커텐이었죠? 이 화면 뒷배경이 커텐이었죠? 이 화면 뒷배경이 커텐이었죠? 처음엔 빨간색이었어요 처음에는 빨간색이었어요 다미나 그게 좋은 게 아닌데 다미나가 깊은 것은 좋은 것이예요 혹시 그럼 우리 중에 16번 패스 다 봤다 여러분의 16번 패스 다 봤다 고릴라 봤다 고릴라에도 깊은 것 같다 검은 옷 팀의 한 여자가 나가져라 크로시아스의 한 여자가 나갔다 커텐 색깔도 바뀌었다 커텐 이름이 바뀌는 것 같다 이거 다 본 사람 전부 깊은 사람 들어보세요 손을 올려주세요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여러분이 손을 올려주신 분들은 한시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한시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주의가 진짜 산만한 사람이에요 주의력이 진짜 산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아직까지도 고릴라라니? 고릴라라니?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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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못 봤다고 전화 오죠? 봤다고 전화 오죠? 고릴라 고릴라 이 중에서 고릴라 못 보신 분도 있다고요? 고릴라 고릴라 혹시 고릴라 못 보신 분 계세요? 고릴라 다미나는 커텍까지 보고서 고릴라를 못 봤어? 다미나 다미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딱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 보여드리면 지금까지 말했던 동영상의 변화가 우리 다 보입니다. 자, 아까 안 보였던 것이 이제 보일 거예요. 자, 부탁합니다. 한 명 없어졌어요? 아, 아직 안 나오셨다. 고릴라가 나왔어. 고릴라가 도전하셨어요. 오, 커텐 색깔이 바뀌었고 여자가 한 명이 빠졌어요. 한 명의 변화가 왔어요. 여러분, 다 보였죠? 여러분, 다 보였죠? 아까도 안 보였는데 지금 어떻게 그 큰 고릴라가 나오는데 아까도 어떻게 우리 못 봤을까요? 고릴라가 갑자기 확 나와서 확 없어진 것도 아니죠. 천천히 화면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고요. 천천히 화면 중앙으로 걸어 나와서 정명원을 보고 가슴을 두드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천천히 화면 중앙으로 걸어 나와서 정명원을 보고 가슴을 두드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뻔히 있는 것을, 많은 것을 못 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中, 확실히 있는 것만,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거 한 번 했던 것처럼 뻔히 있는데 내가 안 보려고 하면요, 그거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動画도同じなんですが, 하っきりあるのにそれ을見ようとしない人は気づかないんです. 뻔히 있는데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하면요, 그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뻔히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일의 결과도 있는 그 뻔히 있는 그 열매들을 보고도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 안 믿어집니다. 우리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이 뻔히 있는데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하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난 보이는 것만 믿어. 안 보이는 거 안 믿어. 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교회를 다니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를 위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처음에 그 큰 검은 고릴라를 왜 못 봤을까요? 그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왜 나가는 걸 왜 못 봤죠? 크로시아스의 사람들이 사는 것을 왜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커튼 색깔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왜 몰랐을까요? 커튼 색깔이 바뀌는 것을 왜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암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암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암시라는 말 모르죠? 암시이라는 말은 모르죠? 정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르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다른 쪽으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정답을 알려주기 싫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제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에어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암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암시적으로 못 보게 해놨어요. 즉 여러분은 암시적으로', 그, 여러분이 암시적으로見えないように, 이 ど의시의 다닫지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있는지, 우리 목사님은 어떤 능력이 있어? 예수님께서 제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원하는 것이냐고요. 제가 영상을 보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흰옷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보십시오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들도 패스하는데 거기에 휩쓸리면 안되고 집중해서 흰옷 입은 사람만 봐야 됩니다 한 번밖에 안 보여줍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모두 머리에서 흰옷 입은 사람만 봐야지 라고 해놨어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우리가 영상을 봤죠 영상에 보면 고릴라도 나와요 고릴라가 나오니까 우리 눈은 그 고릴라를 봤다고요 그래서 본 것을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했어요 그런데 우리 뇌에서 뭐하고 있었죠? 흰옷 입은 사람만 봐야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릴라가 시신경을 타고 올라가도 우리 뇌에서 흰옷 입은 것 아닌 건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는 보면서도 내가 고릴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암시적인 어떤 교육 또는 어떤 것을 보고 들으면서 살았죠 공부 잘해야 된다 이런 암시적인 교육 또는 내가 듣고 보면서 살았다 물론 물론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세상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고 너무 강하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못 본다는 것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못 본다는 것 내 마음에 내 머리에 항상 세상 것이 크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알면서도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그 요소가 아니면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라든가 지금 이거 하면 나 성공 못하라든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이 많다는 것 성경은 예수 닮은 작은 예수로 성화대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감정으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크리스찬은 아직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목적이냐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많다는 것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으려고 하는 크리스찬은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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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만 원하는 거예요 축복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물질로만 축복을 받을 거에만 모든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축복을 원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암시적으로 보고 들었던 것 그것이 내 마음에 너무 강하게 가득 차있기 때문에 전 적어도 우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내가 메시야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빛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둠 된 이 땅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을 위한 종교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종교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사도개인들 제사장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거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뻔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또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성령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보다 세상이 더 강하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거죠 성령님의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데 어찌 너희는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것을 못 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내가 보고 듣고 들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세상 것에 집착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보고도 이 메시야라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우리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장님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 거지 그럼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고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암시적으로 교육받았던 그것들 그 삶의 가치관 그 위에 예수님을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내 삶의 이 가치관 안에 예수님을 어딘가 두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절대적인 경과 맞죠 내 삶의 가치관 안에 예수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질 못해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위에 예수님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도 보고 세상의 가치관도 볼 수 있는 우리 삶의 가치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도 보고 세상의 가치관도 보이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보여질 때 그저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면서 살지 않게 됩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과 그 말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아닌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言葉과 그 여의 가치관은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과 모든 결단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강점은 죄를 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면서 사는 사람 죄를 이기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스스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인생은 다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도 다를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봐왔던 암묵적인 암시적인 그런 보고 들었던 것도 다 조금씩 다를 것이죠 그것을 모두 버릴 수는 없어요 그게 제가 걸어왔던 인생이거든요 그걸 완전히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아오시는 것이죠 나를 만든 내 삶의 가치관 내 인생의 가치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뭔가 결정을 할 때 내 인생의 가치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성도들은 더욱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이 계신 그런 생각의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선 큰 자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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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